Can you heal me now? 나를 지금 치료해줄 수 있냐? 아니지! 잘 들리냐고! 내가 말하는게 들리냐고! Can you heal me now? 마지막 하겠습니다. 네. 겟미미 어? 니 샤오 디즈 겟미미 어? 니 샤오 디즈 겟미미 니 샤오 디즈 겟미미 니 샤오 디즈 겟미미 어? 니 샤오 디즈 겟미미 어? 니 샤오 디즈 겟미미 어디 мама? road 이 걸어가 있습니다. 무슨нибудь 있어ют 좀 살이 programming 라임의 세계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야 요섭이 랩하러 하다가 한 번만 어 랩으로 첵첵 이아 내 키는 누구보다 작지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크지 한꺼번에 왔어 마이 세이지 앞으로 펼쳐질 내 무대 꽤 많이 준비했으니 좀 기대 지금 엄청 달리긴 하지만 그때부터 가수의 귀를 선택했습니다 아우 좋네 이거 아우 한번에 이유가 있었어 잠시만 심사의 시각 아우 좋네 아우 좋네 아우 Geeks 아우 large 그리고 어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